안녕하세요 연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저희는 지금 2019 Z-프렌드 아시아 투어에 서울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 대기실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버디들이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곧 무대에서 버디들을 만날 수 있을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곳곳에 있는 버디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디에 가는지 모두 알고 있자? 알자! 그럼 저희가 2019 Z-프렌드 아시아 투어로 언제 어디를 가는지 버디들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6월 29일 쿠알라룸크루 7월 20일 싱가포르 7월 27일 방콕 8월 3일 콩콩 8월 23일 자카르타 8월 25일 마닐라 8월 31일 타이페이 11월 17일 요코하모까지 와! 정말 많이 가네요 이 모든 날 버디들이 만나러 갑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이번 투어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유튜브 5월 23일 port 한글자막 by 한효정